말렙을 통해서 성령과 통하는 방식이 있어요.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방식. 이거 예전에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. 정토신앙도 그겁니다. 나무아미타불로 해볼게요. 나무아미타불 한번 할 때마다 몰라로 깨워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몰라를 좀 하셔서 깨어난 게 뭔지 알 때 해보세요. 나무아미타불 하면요. 그분과 인격적으로, 내 영혼에서도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. 그분처럼 성스러운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되고 먼저 내 영이 아미타불의 법신과 원래 하나니까 아미타불이 내 법신이 되어서 이걸 자성미타라고 그래요.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내 성령이 되는 겁니다. 자성미타가 돼서 영 차원에서 아미타와 한 성령이요, 한 영이요. 내 마음이 아미타부처님과 하나의 똑같은 지혜로운 생각, 자비로운 감정을 갖는 마음이 됩니다. 상상하세요 그렇게.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성스러운 기운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예요.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보호받는다고 느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함께 한 영으로 깨어있기. 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각, 자비로운 감정 품기. 한 몸이라고 느끼기. 내 몸이 부처님 몸이라고 느끼기. 그러면 내가 사는 세계는요? 그대로 천국이 되고 그대로 정토가 될 거 아닙니까?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한 성령되기. 한 지혜, 한 자비로운 감정. 하나의 같은 지혜, 같은 사랑의 마음 품기. 내 피와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느끼기.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이루어진다고 느끼기. 이러면서 깨어있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? 참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말렙, 성자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자와도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. 그래서 이거 모든 일상 살아가실 때 언제든지 나마음이 타버리건 예수님 한마디면 바로 접속이 되면서 깨어나고 내 몸과 마음이 다 성스러운 기운으로 정화되어가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깨어있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.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. 노른이 염불한다.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노른이 깨어서 염불하세요. 깨어서. 깨어서 염불하시면 이미 여러분 정토에 가 계신 거고 이미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. 뭘 더 바라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. 이건 좋고요. 진짜 천국에 제가 가나요? 이러시면 안 돼요. 지금 천국에 가. 아니 성령이 임했고 불성이 임했고 내 마음과 몸이 이미 무루의 몸이 됐는데 여기가 천국이죠. 이론상. 어디가 천국이에요. 어디가 정토가 있어요. 다른 정토가. 탐진치 없는 마음이 그냥 정토라니까요. 깨어서 육바라밀로 마음을 꽉 채우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신 거예요. 다른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틈이 생긴 거예요. 틈이 생겨서 뭐가 좀 센 거예요. 마음이. 그래서 번뇌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. 그럼 그냥 뭘로 하시면 돼요. 또 내려놓고 또 깨어 계시면 돼요. 어떠세요? 좀 더 재밌지 않으세요? 저 같으면 이거 합니다. 저 같으면 이거. 아니 하나 더 선을 대놓는 게 좋죠. 성령하고 만나는 건 만나고 당연히 만나야 되고. 참나랑은. 성자랑도 만렙이랑도. 여러분 어차피 게임은 만렙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길드 마스터, 길드의 제일 짱이신 분하고 연결돼 있어야죠. 그냥 아이템도 주고 막 다 법도 가르쳐 주고 해요. 여러분 게임 안 한다 그러면 와서 술이라도 사줄 거예요. 좀 만납시다 해서 술도 사주고 아이템도 주고.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느껴지지 않으세요? 깨어서. 나무하미타불하건 예수님 자비를.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힌두교 같은 분들은 옴나마시바이만 하면 그게 일어나야 돼요. 한 참나, 한 마음, 한 몸. 그리고 한 세계. 우린 이미 천국에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. 그럼 여러분 사바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은 이미 정토에 가 계신 것. 천국에 가 계신 것. 천국에 가계신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